뭐야? 독일이야? 독일입니다! 독일입니다! 일곱 번째 나라 독일입니다! 이번 구경은 갑자기! 갑자기! 와버렸네? 그러네? 굿앤탕! 독일! 아니 지금 다섯대, 여섯대가 다 쌍라이트를 켰단 말이야? 앞에 뭐가 있다는 건가? 뭐죠? 단 한 대도 어딘가 없어 그냥 지나친 차가 없네요? 어? 이 차도 볼까요? 어? 뭐지? 김했잖아 어쨌든 유럽에서는 저 쌍라이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뭔가... 어? 알았어 아! 뭐? 애가 실수했네 아까 그 산길 올 때 내가 상향등을 켜고 지금 여기까지 왔네 말대로 지금 끄라지기 전 또 산평이를 반겨주는 줄 알았네요 이 아저씨 정신이 없고 이 아저씨 왜 이럴까 독일 사람들 죄송합니다 왜 이럴까 무조건 끝에 찾아 바로 지금 빅힐하고 쌍라이트 키브 옆에서 드레스 댄 일단 들어가보자 음... 내가 정박지를 이 근처에서 못 찾고 베를린하고 드레스 댄 중간쯤에 찾아 놓은 게 다인데 어떻게 해야되나 와... 저거 관람차 아... 이런데 가면 재밌을텐데 여보 아쉽지만 드레스 댄은 그냥 스킵하고 베를린 쪽으로 가는 걸로 그런 걸로 그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지금 일정도 많이 늦어졌고 아쉽지만 아쉽지만 와 신호등이 좀 다르네 사람 모양 와 진짜 멋있다 차 도착 드레스 댄과 베를린 중간 찾아보니까 주차는 무료 전기하고 수도는 돈내고 카세트 변기는 비울 수 있다고 해서 온 것 좋네 조용하니 응 여기다 비우면 되겠고 잘 나오네 독일 방송 해볼까 이게 독일어야 흫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캠퍼들이 카세트 변기를 비우기 위해 이리로 오는 것 같애 뭐 하는거야? 나의 분노표출 분노표출 난 별일 너무 말을 안 듣고 나 속속에서 열받게 했었어 아 제발 어우 어우 독일 각군 뭔가 조금 더 달라 뭐지? 뭔가 여기 진짜 쪼쪼 떠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한 바퀴 돌고 가자 빨래가 다 됐을 거야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중심가에 시계탑이 하나씩 있었나봐 저건 뭐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지구 같은데 이리 봐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이거 자 지도 좀 보고 도대체 여기 어디인지 찾아봐야지 우리가 왔다 갔는데 에잠 reibt 뱃뱃뱃 베를린에 왔어요 좀 더 긴장해야지 이제 뭔가 원칙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아저씨가 손살을 치면서 세차장에서 보수 버리면 안 돼 그런 것처럼 뭔가 원칙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있네 그러게 그냥 그걸 하는 것보다는 뭐 와 이 사람 4개로 하는데요 경찰 아 저 어르실 경찰인데 어떤 구독자분이 독일에서 운전법 이런거 말하면서 슬리퍼시는 경찰한테 단속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보자고 한번 불씨 검은 같은걸 하는지 봅시다 그분이 30년 운전 경력이라고 하셨거든 유럽에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26년 전에 독일에서 불씨 검문을 받아서 내 배낭에 있는 모든걸 딱 보여줘야 했던 적이 있었어 26년 전에 독일에서요? 응 26년 전에 그랬고 지금은 모르겠네 근데 그분도 오래전 얘기를 하는게 아닌가 봐야지 뭐 공유해야지 나중에 캠핑카 타고 독일에 왔을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데 외부쪽 차라고 그냥 싸워? 난 글쎄 러시아에서는 뭐 두번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독일에선 모르겠네 아 왔어 이런데 캠핑장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주차장인데 그러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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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캠핑장 베를린 시내에 있는 유료는 이거 하나더라고 보니까 아 차 많네 어우 뭐 돈이에요? 차도 많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해서 까먹었나? 샤워하고 화장실 이용도 돈이야 응 이제 일단 안 한다고 그랬어 응 물은 10리터에 10센트 그러니까 100리터 받으면 1유로지 응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응 체크아웃 타임 뭐라고 그랬더니 열한시래 아 야 날 위해서 몇시간만 더 줘 그랬더니 불구하다 임파서블하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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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왔어요? 네 이렇게 받쳤지 시야는 주저앉은건가? 땅이 좀 이상해 완료 완료 와 여기 멋진 캠핑카드 많네 네 여기서 보여요 TV가 여기에 삼평이 우리도 TV 볼 수 있잖아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돼 처음에 본 티 나잖아 하하하 베를린 시내에 있는 주차장 겸 캠핑장 겸 모르겠어 캠핑장으로 하기엔 너무 좀 그래 독일 베를린 첫 산책 하하하 껄은 잃었습니다 독일 맥주 중에 제일 유명한게 뭔가 뭔가 너무 독일에 대해서 공부를 안하고 왔어 뭐가 유명한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크고 싼거 여기 모두 이런거 크 두장 사볼까? 어 킬 우리 오늘 이걸로 그럽시다 다른것도 있어 한 명 더 이런거 산까? 마개가 있어 응 너 이거 참기름통으로 쓰면 되겠는데 하하하 이것도 맥주 1.091 2개 소세지 하나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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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냥 있는거 먹을래 아직 물가 적응이 안 돼서 5,000원이 너무 비싸 못사겠어 맥주 2병 소세지 하나 소세지 하나 요거는 처음으로 단캐션을 외쳐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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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인데 이런 열쇠가 주어지고 무서워 어둡고 짧은 산책 시원하.. 잠깐만 이게 뭐야 피...반드 뭐지 아 찾아보니까 번역기로 이게 보증금 이랬는데 pf and 병을 돌려주면 돈을 주는 것 같은데 병 버리면 안되겠네 베를린에 온 날 독일 대 스페인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 이겨라 누가 이길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베를린에 있으니까 여긴 어떻게 응원하지 도이치란드 도이치란드 넣었어 우리가 응원하니까 넣었어 잠깐만 근데 뭘 체크해? 넣었어 짠 역시 우리가 응원하니까 넣는군 왜냐 우린 럭키하니까 응 자 베를린 시내 관광하러 출격 짠 차들이 많이 나갔네 베를린까지 왔는데 역사적인 스팟으로 가봐야지 가봅시다 야 이 차는 진짜 소방차야 자 나 뭐하나 물어볼게 와이파이 여기 안되는거야? 네 야 I have a question 와이파이 필요없어요? 아니 아니 여기 텔레폰 라인은 없지 텔레폰 라인? 하하하하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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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안파네 심카드를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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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S반 U반 S반이 찾아보니까 지상철이고 U반이 지하철이야 S반 타고 가다가 U반으로 갈아타야 된대 티켓을 어떻게 사야되나 어플로 사면 된다는데 앙 따랐는데 티켓 구매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종이 티켓을 한번 사보고 싶었어 1일권 8.8유로 오디오 들으면서 할 것 같네 가이드님 목소리 듣네 도와준ека 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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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서있는 데가 서베를린 지역. 넘어오면 이쪽 동베를린 지역. 좀 더 알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어. 와... 사진도 찍어주시고 투어 중에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슈프레강이었네. 슈프레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동베를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확실히 다르네. 서쪽 베를린하고. 여기 동독 시절의 중앙역. 우리가 처음 관광을 시작했던 곳은 서베를린의 중앙역. 여기가 동독이었구나. 뭔가 느낌이 달라. 이거야? 와우. 이게 장벽이었구나.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베를린. 여기 와보고 싶었거든. 와. 이거 실제 봤어. 진짜? 아니. 이미지로만 보다가. 와 베를린에 왔네. 우리 베를린에 왔어. 와. 끝났습니다. 이걸로. 5G에 38g. 엄청 비싼. 타벅 20g. 오우. 뭐가 이렇게 어려워? 당신은 이제 독일 번호를 쓰는 거야. 응. 나는. 다른데 가서 해볼래. 다른 나라. 알았어. 그 탑업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래. 찾아봐야겠습니다. 영상solid. 아. 나. 선배님. 수고했어. 수고했어. 지친 남편. 되게 알찼어. 그치? 그렇게 가입을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두개 느껴져서. 나는 되게 편했어. 찐 독일 맥주집 짠 독일 분위기 물씬 드디어 나왔군요 하나 더 시켜야겠다 독일에서 먹는 소시지와 맥주 소시지 맛있어 근데 짜요 많이 짜요 근데 맛있다 여긴 독일 독일에서 소시지와 맥주 먹으러 기본상 더 맛있어 응 베를린에서 먹는 두번째 안주 베를린에서 먹는 두번째 안주 이게 슈니채 같아 음 돈까스 내년에 오지야를 가서 진정한 슈니채라고 비교를 해봐 잘 알았어요 왜요 맛있어? 느끼하지 않아요? 네 안 느끼? 오오 오오오 오오오 주이기가 자식 유리민초나리 아, 여기서 아까 그 저희한테 욕을 날리셨던 분 화가 나네요 아아 와우 너와 뭐하고 이렇게 다게 커 오 멋있다 물을 좀 받고 갈게요 여기서 찾아봤는데 무료로 청소를 공급받을때가 난 못찾겠어 돈 내고 여기서 받아야 겠어 다시 브랜덴브로크문 야 3평을 타고 광화문도 아니고 브랜덴브로크문에 왔네 하 참 와 저 앞에는 전승기념탑이 보이네 여기 몇바퀴 돌아야겠다 우리 브랜덴브로크문 앞에서 라면 하나 그려먹고 가자 배고프다 여기는 예전에 서독구역 저 너머는 동독구역 동독으로 한번 가볼게 이스턴 갤러리에서 다시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제 쭉 갈거야 이 라인 있지? 네 이 라인의 오른쪽이 서독구역이었고 어 맞아요 왼쪽이 동독이었어 와 재밌다 우리는 항상 사이트스윙버스가 다니는 길을 3평을 타고 다니고 광장이야 쭈 아마 동베를린의 심장부였겠지 이따가 우리가 서베를린으로 다시 갔을때 도시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박물관섬 박물관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그래서 박물관섬이라고 하더라고 아 여기 역사박물관을 못가보고 가네 아 여기 우리 좀 어두워서 어두워서 어 그래서 제대로 못갔지 동독시절은 내가 안가봤지만 뭔가 동독의 향기가 물씬 나는거 같지 않아? KGB가 안에 있을거같은 어제 왔었지 밤에 네 이거를 쭉 보고 이제는 서베를린을 지나 서유럽으로 갑시다 베를린 안에서 장벽이 남아있는 공간중에 제일 긴데 음 89년 당시 베를린 시민들이 다 부족했지 중심부에 있는데 아 와 진짜 길다 지금은 저렇게 에스바니 동서를 왔다간다 에스바니 동서를 왔다간다 경찰차네 현재까지는 유럽지역에서 아무도 우리를 세워서 검문을 하거나 그런적은 없어 러시아에서는 있었지만 안녕 다시 선을 넘어서 여기다가 주차하고 밥 먹고 가자 저기 하나 보인다 오케이 여기 브랜덴불크문 앞에서 밥 먹고 가기 가시간대 humming 어요 trump You know, I really don't know where to begin Because it seems like Every time I get ahead I end up going two steps back So tonight, I'm just gonna let this one go high 웃으면서 우리 여행 경로를 물어보더니 갔어 You know what I mean? 라면과 브랜덴부르크 모임 브랜덴부르크 모임에서 라면이라니 이제 베를린이 지나서 또다시 출발하고 싶습니다 초라 안녕 베를린 자 사왔어요? 아무도 뭐라 안해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멋있네 베를린은 이걸로 이제 서쪽으로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엠리 엔리